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주하는 다양한 용어를 쉽게 설명한 책, 누워서 편하게 보는 복지용어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지난 2018년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출간한 책인데요. 그동안 달라진 복지 정책 등을 반영해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이번 책은 실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정작 관련 정보가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책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단어를 선별해 구성했습니다. 주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대상, 서비스 이용 시 마주하는 개념 등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또한 책자 안에서 서로 관련 있는 용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연관 페이지를 함께 표기한 것이 특징입니다.